안녕하세요 심쿡입니다 오늘은 먹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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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방을 할 거예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컨텐츠가 아닐까 아쉽습니다 제가 혼밥을 좀 많이 하는 편이고 또 프로 혼밥러라는 그런 타이틀에 욕심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한 번도 시도해보지 못한 걸 해보려고 합니다 고깃집, 삼겹살집에서 혼자 고기를 구워 먹은 적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좀 민망함을 무릅쓰고 프로 혼밥러가 되기 위해 고깃집, 삼겹살집에 혼자서 고기를 구워 먹을 거예요 집 앞에 있는 고깃집이고요 이거 구매해서 먹는 거예요? 저한테 주문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아 고기 드실라고? 네네 나한테 술을 먹은 게 그 한영진 씨 그 양반에 혼자서? 네 돼지모듬 이거 두 개 주세요 두 개? 네 두 개랑 이거? 네네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렇게 두 개? 네 이거 두 개 주세요 두 개 다 먹게요? 네 혼자서? 네 진짜? 네네 혼자 오셨어? 네네 혼자 오셨어? 혼자 2인분 이게 보통 한 2, 3인분인데 2인분 이게 보통이요? 손으로 두 개 주세요 크리샵 내가 많이 아 혼자 4인분 드실라고? 네네 먹기 전 오늘은 아주 제대로 먹을 겁니다 고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고기 아니 아니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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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비빔불스가 있어요? 아 비빔불이 아 비빔불이 아 비빔불이 나는 당면을 구매한 김치 김치참을 넣어서요 김치참을 준비했어요 김치참을 준비합니다 김치참을 준비해주세요 김치참을 준비해주세요 김치참을 준비했어요 김치참을 준비했어요 못 가면 2박 2일로 가지 말고 안융역이 못 가요 내가 내려가서 내려가자고 한정성 1박 2일로 갑시다 1박 2일로 나중에 갑시다 어떻게 그냥 우리끼리 일을 내꺼를 보냈어? 내꺼를 보냈지 이렇게 먹는데 살 안 찌냐고 댓글로 가시는데 저 살 진짜 많이 쪄요 먹는대로 저 찌니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부엉차 다이어트도 해보고 녹차 다이어트 원푸드 다이어트 이런 것도 해보고 저 다이어트 엄청 많이 했고요 요즘은 이거 칼로리 좀 적게 그나마 좀 먹는데 칼로리가 좀 적게 된다? 먹을 때 뭔가 살 찌는데만 이런 죄책감도 있고 싫잖아요 이런 거 먹으면은 그런 죄책감도 좀 없어지고 한 지금 한 2, 3주 먹었거든요 뭔가 전날에 라면 먹고 자면 얼굴 엄청 붓잖아요 근데 약간 그런 붓기 그런 붓는 거를 조금 덜하게 해주는 느낌도 있고 뭔가 몸무게 느는 속도가 좀 줄어든 저는 운동을 따로 하지 않고요 다이어트 보조제 막 이것저것 다이어트 많이 해보는데 지금은 칼로리가이 먹고 있어요 더 구워야 돼 고기를 안 구우면 흐름이 공포해 다 먹고 가지 마요 적당히 추가 여름이 탱탱한 짓으로 주기가 많은 일을 사라진 한자가 낙겠고 우리는 전화하나겠어요? 누구고 싶지요? 해서봤는데 제가 전화했잖아요 복삼으로 시켜놓고 있어요 전화했잖아요 형, 오늘 날고 가서 주무셔요 아니요, 나 비블보고 있어 날아 다시 하나 주세요 언제? 언제? 나도 이리 안 가 불음 내afa 냉면이 왔어요 냉면이 기타 올리고 돌리고 돌리고 하하 냉면 Sky 요새 장면을 사랑하고 뼘맞아가지고 장면을 사랑하고 뼘맞아가지고 네, 건강해서 그래서 성도 없죠 장면을 사랑하고 뼘맞아가지고 뼘맞아가지고 아, 아무 얘기 죽다 없어, 죽어 부부로 하나 사랑하고 그니까 부모님 자리 못 자라야지, 부모님 나 내 좋아해 한 번은 해, 한 번은 사야 돼 부부로 딱 인겨만 있어요 아니, 저거? 한 번은 한 사람은, 한 사람은 한 그릇밖에 안 간다고 난 진짜 한 그릇만 사왔잖아 네, 고객님 빨리 네, 고객님 빨리 네, 시벨, 두 그릇 사왔잖아 네, 너는 제가 그냥 한 번에 진짜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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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uc сод 남아있으니까 excessive 고춧가루 지금 두판 다 올렸습니다 한판 다 먹고요 이거 지금 한판짜리예요 미리 구워놓은 거 방금 올린 거 비넥 하나만 주세요 네 다 먹으라고 이 친구는 한참이 줍니다 오, 저런 인간이 있어라! 예, 예, 예 예,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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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빔냉면 비빔냉면 고기는 냉면에 쌓는 것 같지 나에게 따오고 고기 불가하고 자고 돌아오고 자고 돌아오고 자고 돌아오고 자고 돌아오고 자고 돌아오고 자고 돌아오고 야 홍이랑 잘하면은 야, 홍이랑 잘하면은 아니, 홍이랑 잘하면은 홍이 몰라 그러면 고향이 안 좋아 홍이은 공이지 아니, 그러니까 황새 핑계를 해 홍이랑 잘하려고 막내가 가돈인 홍이는? 홍이는? 홍이가 나하고 홍이가 안 받는다고? 다 보냐대요 수완, 목돼? 수완? 부삼 혹시 더 부삼이 되니까? 아니, 갈 필요 없이 아무리 상의 입이 안쪽이 홍이는? — — — 그리고 민트는 저희만을 놀라서 내가 보면 실례지만 매구가 돼 강사장보다 한 달 어린 다음에 매구해 한 달 더 먹어도 안 돼 더 먹었다니 이거야? 왜 왔어? 자 그 홍민이가 밑에 있는 거 한 번에 놀라고 아이고 그 사람 안 사는데 왜? 아 너희 안 사는데 왜 안 사는데 시골 왜 안 사는데 몰라 몇 명 밑에 두 접시 빨리 와 있어 와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 배불러 와 57,300원이 나왔습니다 냉면 2개 고기 4인분 아 내가 위가 는 건가 괜찮아요 칼로마이 먹었으니까 여러분 혼밥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당당하게 혼밥 하세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신 꼭 구독해주시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 빠이빠이 바라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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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